1. 롯데의 삶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마이트 그대입니다. 네,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못 가는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.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그럼요. 있습니다! 바로 롯데멘 세점이 제안하는 착한 여행자의 지구를 위한 네 가지 약속. DUTY FOR EARTH인데요.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FEEL FOR EARTH.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자연을 천천히 마주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CARE FOR EARTH.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행하며 자연도 돌보는 것입니다. 다음 약속은 뭘까요, 휘니칼씨? 세 번째는 SHARE FOR EARTH.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동참하고 널리 널리 알리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LOVE FOR EARTH.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.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. 근데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. 역시 롯데멘 세점 모두. 지구를 위한 네 가지 약속. DUTY FOR EARTH. 잊지 마시고요.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모여 모두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함께 소중한 지구를 지켜요. 우리의 여행도 아름답게 지켜봐요.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트 지구이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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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